이게! 아! 2시! 그거, 빨리 들어봐야지 지금. 드럼이 너무 이상하던데? 지금 안 하던데? 스탑! 스탑! 한 번 이 뒤에 노을 씨 틀어봐! 스탑! 흰 joined. 둘이 네가 명기인데. 제가 여기 차이 있었어요. 두 대가. 둘이 내가 Cro-Man 안 된 것 같은데? 근데 근데 이상한게 그 중간 부분에 그 랩 끝나고 있잖아요. 방송 끝나고. 이상하다. 아니 아니 너는 그냥 센터로 오면 내가 돌아가서 천천히 정하고 그냥 너가 낄라고 그러지 마 돌아가요? 급식 나눠드려 먹었어? 밥 먹고 할 거야 샘 먹어 밥 먹고 할 거야? 10분! 그러면 바로 해? 아니면 먹은 동안 내가 설명 한 번 해주고 우리 갈게요 아 네 숙소하고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사이에 약간 촉밥같이 약간 무슨 앰비언스 같은 촉밥 있잖아요 약간 카페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살짝 줄 거예요 호텔 들어오셔서 좀 금방 금방 희망만 원래 스포츠를 해야 하는데 살 게 없네 공부를 올려 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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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핸드 마이콜 여러분 저희는 지금 콘서트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?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? 화요일입니다 아 예 오늘 화요일인데 저희가 금요일부터 콘서트가 진행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밤 12시 반 영재 솔로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종합아 뭐하고 있어요? 네? 뭐하고 있어요? 뭐하고 있어요? 저희 콘서트 때 하는 오늘 오늘 종합씨 솔로의 포인트는 뭐예요? 감독님 저희 공연의 포인트는 뭡니까? 저희의 감독님이십니다 근데 이거 안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나가요 어디에 나가요? 저희 거예요 저희 V앱에 에이 이거 안 나갈 거예요 나가요 그럼 제 얼굴 들어가는 순간 신집이예요 저는 저희 감독님이십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넌 정말 최고야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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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